둘째 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묻히고 무릎에 묻히고. 마지막 입에까지 묻히네요. 입에까지. 본인만의 루틴이 굉장히 긴 전도원 선수. 허리 타빠 잡아. 자세. 빌리. 두 번째 판. 황찬섭 공격. 막아내고 있는 전도원. 전도원 버텨요. 삿발 하나 놓쳤습니다. 지금 삿발을 놓친. 황찬섭이 삿발을 놓쳤어요. 불리해요. 왼쪽 삿바만 짚고. 황찬섭. 왼쪽 삿바만 짚고. 황찬섭. 왼쪽 삿바만 짚고서. 전도원을 무너뜨립니다. 나이스. 쉽게는 안 쉽게 놔. 저 체중에 진짜 잘하는 거다. 전섭이 좀. 이왕내중 실험하더라. 두 손을 다 잡고 있었던 전도원이 오히려 넘어갑니다. 와. 황찬섭. 살짝 페이크 주면서. 네. 다리 한 번 툭 치고요. 그대로. 돌립니다. 황찬섭. 작전이 좀 켜진 것 같아요. 장기전을 통해서 페이크 모션으로 좀 빠르게 밀어치기를. 순간 소녀 팬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네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찌른 판의 여주인공.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 자 D조 첫 대결. 제 혼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약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어른 날에 들어와라. 황찬섭 볼 전도원. 1대1 동점에서. 자 셋째 판. 자 승부를 가는 셋째 판. 황찬섭 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3파 잡았어요. 황찬섭이 이번에는 3파 두 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자 황찬섭. 전도원. 자 황찬섭. 전도원. 놀랐어요. 이렇게도 승부가 나네요. 매직이죠. 매직에서 9점 하나 자격 당했기 때문에. 어머나 어머나. 갑자기 그렇죠? 완전 매직입니다. 이거 마치 유도의 말이죠. 한 판이 나오는 거죠. 순간 해설하다가 한 판 이럴 뻔했어요. 다리 3파를 잡고 전도원. 운동 매직이 어깨 걸어치기 식으로 그렇게 져가지고 아쉬웠죠. 도원이가 좀 더 저를 더 많이 알고 깨뚫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지. 그러니까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황찬섭. 그래도 팽팽하게. 금강에 전도원 선수가 긴장할 만큼 경기를 보여줬어요. 자 일단은 D조 첫 번째 승부에서 전도원이 1승을 챙겼고요. 아따 몸 풀리네. 몸 풀려. 타친 거 아니야? 놀랐어. 여기. 지금 아파? 아니야. 신게 안타. 승부가 힘 한다고 하더라. 승부가야? 네. 이랬한 작업 lighter의 북만이 다 돈이 되도적이었어요. 야호원 선수 주 wearing Ryan平den green sushi. 네.